정읍 황토현 다원과 오브제 정원 두 곳이 전라북도의 민간 정원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김제지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33개소가 국비와 도비 24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가 새로 등록한 민간 정원 세 곳 중 두 곳이 정읍의 황토현 다원과 오브제 정원입니다. 황토현 다원은 녹차밭을 이용해 정원을 조성한 점이 높게 평가됐으며 오브제 정원은 자생식물과 자연물을 활용한 예술적 가치가 주요했습니다. 민간 정원은 민간이 조성한 것으로 경관미와 특징을 갖출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 정원을 통해 정읍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와 심진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대상 전국 183개소 가운데 김제지역에서만 33개소가 선정돼 전국 최다를 보였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교육 컨설팅 27개소와 시설 장비 6개소로 공동영농 작업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임실군이 예비 창업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1월 1억 원의 사업비로 창업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 데 이어 6월에는 예비 창업자 10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 이달 초 임실 엔치즈 축제 당시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군 노인회가 제40기 노인대학 졸업식을 열어 69명의 대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7개월 동안 주 1회 교양강좌와 건강교실, 현장학습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만학도의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